콜레벨 파인트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직무연수를 들으러 옥천에 있는 남부영어센터에 가려고 지금 차에 앉았어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53분이에요 계단에 이렇게 영어 수거가 다 써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45분 9시 시작인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책을 읽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을게요 제가 30살이었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나누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셨을 때 일찍을 하고 일찍을 하고 일찍을 하고 일찍을 하고 일찍을 하고 일찍이 fascinating and I thought that I had to find it to live more happy life. That is why I started to focus on finding something that I like to learn. Let me introduce them again to you. This is the page of the diary, in 2012? Maybe nine years ago. I tried to write down the feelings that I feel at the day 하루 하나도이든 일주일 it's like I have passion and always big party like that. cameraábawk 2.1.1.1.1y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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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vity everything is it USAsnaBM the i em bé locati event года enjoy 2013 3년 동안 저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뺏고 싶을 때,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그리고 BTS을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그리고 또는 게레옥가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맥의 사진을 찍고, 이번 연맥의 사진을 찍고, 이번 연맥의 사진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COVID-19에 COVID-19에 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편안한 것에 찍고, 그래서 제가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그녀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녀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찍고, 가게 된 곳은요? 페리. 여기, 페리. 캐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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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유튜브 작년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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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그들의 장단이 제 제 제 영상은 영상은 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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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이 정말 좋아서 이따? 넌? 이게 왜 호랑은지? 너한테 좀 더? 굉장히 췄운 것 같아 그리고 그 예쁜 것 같아 그 다음 예쁜 것 같아 내가 미치겠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영어 연수에서 다양한 걸 배웠는데요. 뭐를 했냐면 Counter Argument라고 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해서 하는 토론,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투 추석, 두 개의 추석이 있으면 좋은가 나쁜가 Pros and Coins, Pro는 찬성 쪽, 그리고 Coins, 반대쪽 의견을 정해서 토론하는 거였고요. 저는 당연히 Coins, 반대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homework,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에 대한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Essay Writing도 했어요. 이게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글을, 내 의견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쓴 글을 이제 원어민 선생님께 드리면 원어민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다음 날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영어로 롤링 페이퍼를 썼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인 선생님들을 가르쳐주신 원어민 선생님들의 글도 있고 같이 공부했던 한국인 선생님들의 글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 전체의 반 과정 속에서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지하는 말을 많이 해줬어. 너는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많은 기쁨을 가져다줘. 다음, we meet again despite not like BTS, it was a joy to teach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났네. 이 다시 라는 게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이 어센터에서 하는 연수를 세 번이나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으로 만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소규모로 만나는 연수였어서 세 번째 연수에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도 너처럼 BTS를 좋아하진 않지만 너를 가르치는 것은 참 기쁨이었어. 영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 여기는 미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이셨어요. I finally got meet with you. You are very passionate and thank you for radiating it. 아, 난 드디어 널 만났구나.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연수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매우 열정적이고 passionate 그리고 radiate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내뿜다, 보여주다 이런 거예요. 그 열정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한국인 선생님들이 I love you because you are ENFJ. 아, 난 네가 ENFJ라서 네가 너무 좋아. 이걸 써주시는 선생님도 ENFJ,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Your smile will be remained in my mind and you're custom clothes Elsa. 너의 미소는 내 마음속에 계속 남을 거야. 그리고 커스텀 클로즈는 맞춤복이에요. 엘사 맞춤복은 내 마음속에 남을 거야. I want to talk more with you. You are a good person. 난 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Happy with your son forever. 당신의 아들과 영원히 행복하길 바래요. 당신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It was so nice to meet you. Take same course with you.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같은 코스를 그 과정을 들었던 건 정말 좋았어요. May BTS stay with you. BTS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You are a good mood maker. 당신은 참 좋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Your smile is bright. 당신의 미소는 밝고 Your wit is so fun. 당신의 재치는 참 재밌었어요. And your words is very warm. 그리고 당신의 말들은 참 따뜻해요. Thank you very much.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Heyin, your smile made me happy and smile too. Heyin, 당신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고 미소짓게 만들었어요. Your positive attitude will make you happy all the time.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You bright every person around you.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게 해줘요. Thank you all my heart for the classes. I could be happy and enjoy. Oh,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반에서 나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어요. Be healthy and smile. Love BTS. 항상 건강하고 미소를 밝게 유지하기를. BTS를 사랑해요. 이렇게 영어 연수를 들을 때마다 영어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계속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Keep studying English! Yeah! 모두 영어 공부 같이 화이팅해요! 아!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